오늘 웬일이야? 뭐가? 단풍을 다 보러 가자고 신나가지고 단풍 보리네 이러니까 어우 좋다 어우 진짜 좋았어요 어머 이쁘다 어우 진짜 이쁘죠 세상에 어우 다 온 거야? 응 어우 좋다 어우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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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좋다 여기 어우 공기가 다르네 어? 어? 아 어? 짐 바꾸면 꺼내야지 무슨 짐을 꺼내? 아 캠핑하자메 캠핑을 하는데 이걸 왜 뭘 어떻게 하라고 여기다 다 해놔야지 이걸로 항상 옮긴다고? 그럼 저까지 하나씩 하나씩 들고 갈 거야? 어딘데? 저기다 해야지 텐트를 어디다? 여기다 지금 텐트를 친다고? 응 딱 이렇게 텐트를 쳐놨어야지 드림맨이 그렇게 해줬거든 그러니까 아 내가 일꾼이야? 아니 이사 가는 것도 아니고 이사 가는 것도 아니고 이사 가는 것도 아니고 이사 가는 거야 저기 올라가야 돼 아 이거 지금 끄고 올라간다고? 그럼 아 5만 인상을 다 쓰게 돼 있어 정말 짐이 진짜 많네 이거 지금 다 찍습니다 이거 이게 무슨 캠핑이야 너무나 애달퍼요 어머 밀어야 되는 거야 이제? 뒤에서? 잠깐만 이게 뭐 아 아 아 힘들어 이게 무슨 캠핑이야 왜 아 나 진짜 누가 이런데 오자 그랬어 필립 씨는 다 해놨던데 큰일인가 개가 갈 때 어머 낭만잡이다 낭만잡이다 이게 무슨 낭만이 이게 무슨 새빵살이 이사하는 것도 아니고 쫓겨가는 거야 지금 쫓겨가는 거야 지금 아 아 아 쪼겨버린 낭만이야 이거 봐 지금 시끄러워 달동매로 쫓겨가는 거야 아 정말 내가 못살 이게 무슨 캠핑이냐 못살겠다 야 타이어 바람도 없다 지금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아 이게 무슨 아 정말 너무 극지 같아 이게 뭐야 그러니까 평소에 돈 벌었어야지 이게 보여 야 아 조금만 쉬자 뭘 또 쉬어 빨리 조금만 쉬자 조금만 쉬자 조금만 쉬자 조금만 쉬자 아 진짜 죽겠다 죽어 죽을 거 같았어요 아 나 이거 안 할래 나 캠핑 안 할래 그냥 가자 아 힘들어 여기 타 어 여기 타 그래? 여기 타 타? 아 여기 타봐 떨어트리지 말고 잡았어? 네 멋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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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려 왜 또 맞잖아 두 걸음 걷고 마냐 야 갑자기 두 걸음 걷고 말어 두 배 하중이 올라간다 두 배 하중이 올라간다 야 진짜 실망이다 그거 두 걸음 걷고 말어 어 아이고 오른쪽 오른쪽 여기? 여기로 오라고? 뭐 해 줄까? 어? 잡아줘? 오 되게 연습하시다 됐어 이렇게 해가지고 된 거야 이걸 이렇게 해가지고 아 이런 거 하려고 집에서 연습하는 거야? 어 와서 바로 쳐야 되니까 아줌마 신나가지고 장난감 자기가 좋아하는 장난감 갖고 노는 아이처럼 신나 가끔 하잖아요 좋아하더라고요 아 저렇게 노나 보다 싶어 한 번도 같이 나와 본 적이 없었으니까 되게 재밌어 하더라고요 열심히 하고 이게 정문이야 이게 문이야? 응 이게 흐름이 오 좋다 그럼 우리는 어디서 자는 거야? 응 어디서 자는 거지 어머 어머 텐트에서 첫날 밤이네 뭐 베개도 갖고 왔어? 몇 개 갖고 왔어? 철베게 해줘 뭐라고? 뭘 해줘? 철베게 미쳤구나 편해 편해 들어올까봐 얼른 들어간다 뺏힐까봐 근데 둘이 못 들어가? 못 들어가요? 못 들어가 둘이 들어갈 수 있잖아 못 들어간다니까 찢어져 입 찢어진다니까 비싼 건데 이거 그리핀도 못 참 아 정문이야? 어우 야 이거 진짜 왔다 야 이거 쳐야 되는 거 아니야? 이거 쳐야 돼 이거 이거 쳐야 돼 이거 이렇게 자꾸 칠려 그래요 아직 안 왔는데 어이 어이 저길 열어 닫아놔 닫아놔 아 공기가 좀 통해야 돼 열고 됐지? 이거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하면 되죠 아 이때? 사람들 비경해? 눈들만 안 해 눈들만 안 해 눈들만 안 해 뭐 하는 거 하지 마 저 밖에가 더 웃기다 오 이건 정말 잘 해놨다 오 이건 정말 잘 해놨다 이러면 이제 모기장 잠깐 쉬었다가 뭘 쉬었다가 잠깐 쉬었다가 아유 아줌마 이 아줌마 이 아줌마 웃긴 해 잠깐 쉬었다가 이거 보게 아우 이상한데 나 여기 아우 이상한데 저거 아우 잠깐 쉬었다가 아니 이걸 닫으면 좀 뭔가 분위기가 조금 더 그윽해지지 않을까 싶었는데 부끄럽게 되게 부끄러워 뭐게 부끄러워하지? 아이 그러 그러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 텐트에서 그게 무슨 텐트에서는 그러면 안 돼 그럼 어디서 그러면 돼? 텐트에서 그래 그러는 거 아니에요